스포츠. 딱 들어오자마자 코인의 기초가 되어 있고. 통직자분들이. 이거 해도 돼요? 도박성과 관련된 거는 파문이에요. 하나만 더 해 보면 100배가 되고. 그런데 현재는 15억에서 20억 정도 하고 있죠. 200만 원 정도 넣어서 10배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런 것을 추천해 주세요. 좌표 한번 찍어주세요. 불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우리 원망 안 해요. 우리 대신 저주를 내리지. 승부 예측 게임. 저 예전에 출근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X퍼를 통해서 축구팀을 다 외웠어요. 선웅민 응원하면서 사심도 들어가면서 애국심도 들어가고. 그걸 우리 불교에서 공심이라고 하죠. 저는 X퍼를 하겠습니다. 저는 X퍼를 하겠습니다. 저는 X퍼를 하겠습니다. 저는 X퍼를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속세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만약에 받는 거면 쏠쏠한데요? 아, 전승! 뭐 가지려다가 내가 갖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려요. 저는 X퍼를 찍어주세요. 아, 전승! 아, 전승! 아, 전승! 아, 전승! 그 다음 시간에 코로나19에서